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의 기준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오픈소스 LLM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빅테크가 아닌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뜻 기업용으로 활용하는 데 여러가지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IBM은 최근 왓스넥스.ai라는 기업용 LLM 플랫폼을 발표하였습니다. 왓스넥스.ai에서 어떻게 경량화되고 안전한 오픈소스 LLM을 IBM이 기업에 제공하는지 AI 전문기업인 퀀텀 AI 최상칩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픈지능에 엄청나게 많은 라이벌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은 IBM에서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요? IBM이 허깅페이스라는데 IBM 벤처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셨습니다. 허깅페이스에? 네. 그래서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모델을 몇십만 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올릴 수는 없으니 당연하죠. IBM 리서치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기업에 적합한 것들? 네.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수준 이상이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튜닝을 해보고 인스트럭션에서 괜찮은 모델들만 선별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깅페이스에 선별한 것을 그대로 올립니까? 아니면 IBM에서 뭔가 그것을 튜닝해서 올립니까? 그냥 올리면 오픈된 거랑 다는 것 같기 때문에 IBM의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에 맞게? 아까 헐리스니션의 여러 가지 거브넌스에 맞게? IBM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나이트 13B뿐만이 아니라 각종 오픈 계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오픈한 거라든지 아니면 빅사이언스나 아니면 모자익 메타 쪽에서 한 LLM 모델들 이런 것들을 여기 인스트럭트가 붙었다는 것은 IBM에서 어느 정도 파인 튜닝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것들이나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로 방향을 틀어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M은 오픈소스 LLM들을 기업에 맞게 튜닝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그래나이트 LLM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초기에 슬레이트라고 하는 153밀리언 웨이트를 가진 모델을 출시를 해서 인코더라는 것은 인식만 하는 거네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 모델만 갖고 있는 그래서 웨이트 수도 좀 작고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아까 생성형 AI에서 원하는 항목 중에서 키워드 익스트랙션이나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진영의 모델들이 이제는 인코더뿐만 아니라 디코더까지 그래서 이제 생성형까지 만들어내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BM도 그에 맞춰서 그래나이트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가공했다고 해서 오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IBM은 IBM 특성상 투명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오픈하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3밀리언에 대한 인스트럭션까지 되는 그 다음에 책과까지 지원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환각 현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답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리서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튜닝을 할 때는 뒤에서 이제 저희 코리아 LLM 리더보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LLM들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필요해요. 그 평가 지표가 평가하는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IBM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 AI가 하고 싶은 일들 그랬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라마2와 비교했을 때 그래나이트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물론 언어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라마2는 이제 오픈돼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됐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일어났지만 이제 그래나이트는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특히 기업, 특히 B2B에 오픈이 되면 B2B에 특화돼서 진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나이트도 지금 한국에서 아직 완전히 오픈한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뭔가 베타 테스트 이런 걸 하는 중이겠네요. 네. 지금 두 개의 리전에 대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나 아니면 리서치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 베타에서 오픈을 해서 일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어나운스는 했지만 아직 출시, 시장에 출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IBM의 기업용 LLM인 그래나이트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퀀텀 A의 최성집 대표가 음식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 조리할 수 있게끔 원재료를 손질을 해놨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밀키트? 밀키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그런 레시피 밀키트를 하니까 딱 와닿네 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그런 밀키트와 레시피 를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가공된 재료들을 오픈을 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요리할 수 있게끔 준비시킨 거고 이제 프롬프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밀키트에 각종 재료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나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대찌개에 카레를 섞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감자를 썰어서 넣지 않고 통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 원재료 자체부터 내가 가공해서 좀 넣고 싶어. 그걸 해서 밀키트를 그냥 갖다가 조미료만 바꿔서 먹는 게 아니라 조미료 자체를 내가 개발해서 넣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튜닝 스튜디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튜닝 스튜디오는 원자료 가공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공유지방에 더 가까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랩과 튜닝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왓슨학스.ai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재료들을 가공하실 수 있는데 조미료를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그만 파라미터들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 학습될 때 학습 과정을 사실은 기존에는 다 이제 로그를 찍어서 로그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서 점점점점 로스가 내려가는 것들을 보시는데 그걸 이제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튜닝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새로운 음식을 조리하고 새로운 레서피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가 튜닝 스튜디오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형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그리고 아니면 왓슨 엑스다 데이터에 등록된 데이터를 불러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미세한 파라미터들을 좀 조정할 수 있어서 학습하면서 레이어를 얼마나 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토큰하이즈를 얼마까지 제한할 건지 이런 것까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AI를 구현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의 데이터들과 어떻게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를 위해서 IBM은 왓슨 엑스 데이터라는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왓슨 엑스다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생성형 AI에 지원해 줄 거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금융권에서 1980년대부터 BDW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금융권에서 많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커버를 하시고 근데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저장할 거냐 라고 하면서 노SQL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 데이터 iOS가 나왔고 이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가 합쳐진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 데이터 그래서 이제 BI 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까지 커버를 하는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 BI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나 ML까지 커버를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진 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는 검색 엔진이든 아니면 가공 엔진을 단일 엔진을 도입해서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갈린 근데 이제 그런 엔진을 멀티 클라우드 쓰시지 멀치 엔진을 쓰시는 직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멀티 엔진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가지만 이용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멀티 엔진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실 수 있는 게 웨어하우스 넥스트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메타 정보가 한 군데 모여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려면 또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메타 정보를 다양하게 같이 통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메타 정보를 활용해서 멀티 엔진을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 AI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퀀텀 AI의 최성진 대표가 금융 분야별 AI 유스케이스를 소개한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왓슨엑스다 플랫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태클 전문 채널 토크하이티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애조 AI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하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